동대문구가 현장형 일자리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업 상당사를 1대1 배정해 맞춤형 취업 상담, 구인 정보 제공, 취업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총 12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구민과 구인업체는 상시 운영 중인 구청 1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